1분간 가 보다 여기 들어가야 돼 좋은 콜 여기 눈썰매장 봐봐 여기 얼음썰매장 눈썰매장 여기 물썰매장 있고 얼음썰매장 없나봐 얼음썰매장 없나봐 얼음썰매장 저 얼음이 안 얼었어 봐봐 잘 잤어요? 바지 제대로 해봐 바지가 한쪽으로 쏠렸잖아 봐봐 영지 여기 근데 진흙바닥이라 안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아픔도 하고 차온다 조심해 아유 뭐 드시는 분도 있네 진흙바닥라이 아래낙이시 임장류 여기에 파파논씩 내야되는데 롱 아유 영지 장갑끼오 장갑 영재고 매일 미러 아이고 라이온탐 롱탑기아 나우마 롱 우와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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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진부터 찍고 그래 영재 미끄러워 조심해 이 미끄러워 조심해 노고 하나 들어서 영재 엄마랑 같이 타 저기 형 누나들 하는 것처럼 끌고 올라가 이리 와 여기 안전한 데서 올라가자 내려오니까 조심해 아빠가 밀어줄게 뒤에서 잡아봐 양손으로 아빠가 해줄게 출발할까? 준비됐어? 엄마가 저기서 모여? 출발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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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요? 빨리 갈래 빨리 갈래? 뒤에 앉아 이거 잡아 출발 출발 준비 됐어? 시작한다 엄마한테 가면 엄마 썰메아 엄마 썰메아한테 가면 어떡해 엄마 썰메아한테 가면 어떡해 엄마 썰메아 엄마 썰메아 엄마 썰메아 엄마 썰메아 우와 눈뭉치가 있네 저쪽에 던져봐 저쪽에다가 저쪽에 던져봐 영재 눈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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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만든거 이걸로 아빠 너무 큰거 아니야? 너무 큰거 너무 큰거 들었는데 무겁지 않아? 조심해 무겁잖아 어휴 또 여기가 원래 얼음 낚시 해야 되는 곳이구나 얼음이 안 얼었어 얼음 폭포야 얼음 폭포 물을 뿌려 가지고 인공적으로 겨울 한국에 나오는 것 같다 여기가 눈이 딱딱한 것 같다 못들어 못들어 아빠가 들어줘 너무 크잖아 영재가 들어봐 같이 들어 하나 둘 셋 너무 무거워 들었다 들었다 내려놔 아 누가 이런거 들었네 무거운거 들었네 아 아빠는 먼저 어떡해 아니 안녕 안녕 여보 아 아 아 안녕했어 안녕하세요 혜지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его 너 나 는 강아 옆에어가 옆에往으로 잡아 옆에 잡아 옆에 잡아 옆에 잡아봐 옆에 잡아 귀찮아, 가자! 왜 이렇게? 라이브 엄마도 안 넣고 빨개는 어묵당이 비스페인으로 보니 아아아아아아 여기까지 안타 가봅시다 아빠, 잡아줘! 빨리 갈까? 간다! 오, 빠르다! 와아아아 또 멀리까지 왔다 엄마 저기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올라갈까? 여기, 여기 계속 놀면은 추워서 안돼요 여기 계속 놀면은 추워서 안돼요 엄마야, 따라! 여기서 먹자 엄마, 여기 간다, 딱딱해! 이리와! 할아버지, 이리와야겠어? 붕어먹어드릴까요? 붕어빵 하나, 오뎅 하나 붕어빵 하나, 어묵 하나 네네 그러면 4,000원이죠? 네네 아주머니한테 저 좀 드릴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붕어빵 하나랑 어묵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무시하고 이제 저는 이제 격떼 때 다리가 좀 긴 거고 크롭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그래야만 안정받나 네 젓가락 아우, 네 아우, 찹찹 젓가락 포크, 이거 가져가 아우, 찹찹 젓가락 여기, 이거 미스푼도 와 아우, 스푼도 와 아우, 스푼도 와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콧물, 콧물 나는 vad privileged 아우, 엔 아우,az, 네네